여러분들 지금 GT5 외에 전설적인 자동차 르노알핀이 추가된 거 알고 계신가요? 2천에 레즈드 루터스포트 이쪽에 보시면은 2인승의 툰드아 팡테르 217만 달러 그리고 이동산 제어는 상당히 좋아요 최고속도, 가속력 그리고 무엇보다 마찰력이 최대치 실제 차량 같은 경우는 굉장히 경량화가 잘 되었거든요 이게 GT5에서도 가벼운 느낌을 낼지 이따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파랑색으로 중료클릭 여러분들 제 차량이 도착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툰드아 팡테르 여러분들 디자인이 르노알핀을 그대로 빼다 박았어요 둥글둥글한 후드 모양 그리고 알핀 특유의 동그란 콧구멍 핸드라이트는 동그라미 하나 네모 4개 뭔가 태극기가 떠오르는군요 그리고 프론트 그릴 같은 경우는 이쪽에 날이 달려있네요 요렇게 그리고 옆에서 보시면은 차체가 굉장히 컴팩트해요 실제 알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작고 가볍거든요 그리고 뒤쪽에 볼륨감 있는 쿠페라인 여기다 유리창이에요 여기가 어? 뭐지? 왜 순간적으로 스팅어가 떠오르지? 아 기분 탓인가? 자 일자 테일램프 그리고 위쪽에 스포일러가 살짝 올라와 있고요 제가 엔진 스토리도 한번 들어볼게요 제가 내부로 좀 볼게요 이것이 바로 새로 나온 툰드라의 마크 내부 디테일은 대략 이렇고요 뒤쪽에 공간 조금 있고 차량의 모듬을 잃어볼게요 이동수단 모듈기 때깍 90 이 차량 같은 경우는 트렁크가 두개예요 먼저 앞에 프렁크 그리고 뒤쪽에 트렁크 차량의 구동 방식은 후륜구동 오케이 자 바로 한번 달려볼게요 준비하시고 출발 사이트 스타트 처음에 살짝 휠스피인 그럴 수 있죠 그리고 가볍게 출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니 너무 부드럽게 가속이 돼서 이게 빠른건지 느린건지 모르겠어요 K판을 봐야겠어요 110마일 그리고 110마일에서 속도가 더이상 늘지 않은군요 이번에는 핸들을 긁게요 브레이크 안받고 오른쪽 오우 잘 돌아가요 역시 후륜구동 왼쪽 그렇지 왼쪽 그렇지 굉장히 핸들이 팍팍 잘 돌아가네요 대신에 오버스테어가 날 수 있으니까 그거는 제어를 잘해야 돼요 드립트 나이스샷 2차의 성격을 알거같아요 얘가 지금 굉장히 가벼워요 그렇다면 이제 녀석의 진짜 성능을 보기 위해서 업그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고도 풀업 브레이크 풀업 그 다음에 범퍼 먼저 앞범퍼로 볼게요 저같은 경우는 이 차량을 랠리카로 쓸거거든요 거기에 어울리는게 있는지 보겠습니다 그냥 아무것도 합시다 2차 슈퍼스플리터 그 다음에 후면 디퓨저 여기에 보면은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디퓨저가 많이 준비가 되어있습니다 2차 컴페티션 디퓨저 엔진 풀업 그 다음에 머플러 머플러도 굉장히 화려한 것들이 많이 있고 디타늄 GT 머플러 그 다음에 그릴 오마이갓 여기에 이상한 그릴 정말 많이 있네요 2차 스포츠 그릴 그 다음에 후드 여기다가 뭐 후드핀 같은거 달 수 있고 아니면 후드에다가 에어덕터를 좀 떨어줄 수도 있고 저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레이서 GT 후드 달아드릴게요 경정은 아무거나 그 다음에 인테리어 시트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내부에다가 롤케이지 같은 것도 달 수 있고 레이싱 시트와 레이스 케이지 조명 제눈 헤드라이트 네온 키트는 앞면 뒤면 옆면 네온 색상은 화이트 그 다음에 상징 웬만하면 상징은 안 골라줄건데 이쁜게인지 볼게요 GTO 레이서 다음에 루버 뒷유리차에다가 껍데기를 달아주죠 2차 튜너루버 그 다음에 노색 1차 색상은 어 뭐야 이거 왜 반만 바뀌어 잠시 상징을 빼고 올게요 1차 색상은 메탈릭에서 레이싱 블루 거기에 펄광택 아이스 화이트 그리고 2차 색상은 카본 블랙 그 다음에 지붕 볼게요 위쪽에다가 차크핀이라던가 아니면 카본 아니면 썰루프 그런거 달 수 있습니다 2차 선루프 그 다음에 스커트를 볼게요 스커트 종류가 무려 22가지고 다 비슷비슷한거 같은데 메밉테꺼 그리고 차광띠 블랙 차광띠 그 다음에 스포일러 볼게요 전부다 큼지막한 스포일러가 많이 있네요 황텔은 익스클루시브 2차 서스펜션은 가장 낮게 트랜스피션 풀업 커버 장착 완료 자 다음에 휠 휠같은 경우는 트랙중에서 골라드릴게요 엘리 모노블럭 베일 색상은 브로스트 화이트 타이어 푸카라 화이트 장착 완료 타이어 향상 저희 팀원들이 지금 뭐하시고 계시는건지 차를 깨고 있어요 왠지 모르겠지만 이거는 저도 해야될 것 같아요 라이트 쌍라이트 아 멋있어 바로 드래그레이스를 달려볼게요 먼저 오베이 8F 뒤부터 딘카베터 클래식 아니스 300R 위니시 랠리 아니스 유로스 아니스 엘리시 레트로 커스텀 계란 썰트 나리스 클래식 출발 상탭 가자 뭐야 아니 왜 미니가 남다보니 갑시다 여러분들 갑시다 처음에는 제가 살짝 밀렸지만 뒤에서 갑자기 제가 순식간에 적들을 추월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차도 재키고 바로 앞에는 저 까만거 뭐야 이거 얘도 재껴야 돼 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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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코스가 여기서 끝났습니다 이들 오베이 8F 드래프터가 1등을 했어요 자 그러면은 이 멤버 그대로 랠리 레슨을 가볼게요 저희가 여기서부터 쭉 길 따라서 여기 낙하산까지 여기까지 출발 스타트 가자 가자 아 스타트가 살짝 밀리네 하지만 르노 알핀 같은 경우는 원래 랠리에서 진짜 성능이 나옵니다 앞에 2차들을 전부 다 재키고 제가 1등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1대 쓰라고 있는 차지 굉장한 안정감 날라가지 마세요 굉장한 안정감 굉장한 안정감 저만 날라가는게 아니라 다 날라갑니다 그리고 스무스하게 길 따라서 이쪽으로 쭉쭉 1등 미션 클리어 2등은 오베이 8F 드래프터 3등은 안에서 여신 레트로 커스텀 여러분들 랠리 레슨을 한번만 더 해볼게요 이쪽에 새로운 멤버인 란파다티 코르시타가 참전했군요 저희가 여기서부터 식인종 마을까지 갈건데요 이 길을 쭉 따라서 이렇게 운전을 해서 여기까지 갈겁니다 출발 갑시다 출발 하트 가자 가자 바로 이제 오른쪽 길 따라서 가야되요 네비 따라서 자 여기서 바로 왼쪽으로 가야되요 왼쪽으로 아이고 사람도 여기서 많이 떨어지시네 속도 조절을 안하면은 이렇게 다 떨어지는거에요 제가 지금 4등정도 브레카 밟고 유턴 안전하게 갑시다 안전하게 아 마이갓 텐드링이 좋았는데 제가 컨트롤이 좀 모자랐어요 차 자체는 훌륭합니다 원점이다 아 탭처발뭐야 이거 올라와야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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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프로드 성능 마이 샷 이게 긴장을 놓으면 안돼요 여러분들 랠리는 언제 사고가 났지 몰라요 굉장히 위험한 레이스구요 저는 지금 완주가 목적이에요 어차피 지금 1등 못해 여기까지 3등은 럽솔림 그리고 제가 4등 다음에는 차를 경량으로 시켜볼게요 이동수단 뭐 들겠달까 그렇지 이쪽에 후드핀을 설치했더니 얘가 안 열리네요 이제 발사 그렇지 이걸 떨어뜨려야되 발사 아니 이게 진짜 안떨어지네요 얘가 여기 유리창 이것도 솔직히 필요가 없거든요 어 뭐야 방탄인데 이거 지금 여기 안에 사람이 2명 타있습니다 총을 쏴도 전혀 들어가지가 않아요 그렇다면 뒷유리창 쏘시면은 아이고 총알이 들어갑니다 따갑죠 자 지금 다른 사람들이 제 차를 경량화시켜주고 있어요 이것이 팀워크 GT5의 의리 자 여러분들 이제 경량화 작업이 끝났구요 과연 얼마나 빨라졌는지 제가 한번 볼게요 가자 40마일 돌파 80마일 돌파 110마일 돌파 이게 개조 전에는 120마일까지 안나왔는데 지금 보시면은 120마일 나옵니다 그리고 자동차 뒤에서 연기가 계속 나고 있어요 차에서 연기가 날 때는 갓길에다가 주차를 하고서 차에서 내리세요 지금 정비공과 경찰분이 오셨습니다 어 이분 뭐야 보험 담당자인가? 혹시 제 차 살 수 있을까요? 곧 죽을 것 같다고 제 차에 말해줬군요 안돼 내 자동차 안돼 이런 제작 그는 좋은 자동차였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종합적인 표가를 찍고서 마무리 쓰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차량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가볍구요 흙길에서 나름 강력한 성능을 보여줬습니다 자 그렇다면 세팅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